김태진 광주 서구 의원이 상무지구 대로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296회 1차 정례회에서 2017년에 서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구청이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